와~~ 미쳤다!! 으아~~ 아~~ 2020년 6월 30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여기 건물 외곽이거든? 여기 여기 그 문 열려있었는데? 그 문 열려있었는데? 뭐지? 아.. 안되네...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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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들어간다.. 잠깐만.. 잠시만요 잠깐만 나 뭐 본거 같은데? 잠깐만 뭐야? 진짜 사람인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이거? 저쪽이야 저쪽 끝방 옆에 잠깐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여기 아니야? 잠깐만 여긴가? 여기도 여기 여기 있다 잠시만요 금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화장실.. 화장실.. 으악!! 으아악!! 뭐야..? 어딨어요? 누구야? 아니 진짜 지금 뭐하자니까? 지금 장난하는거야..뭐야 지금.. 여러분들.. 잠깐만.. 나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사람하고 귀신..잠깐만.. 사람하고 귀신..잠깐만.. 사람하고 귀신..잠깐만.. 사람하고 귀신..잠깐만.. 뭐야..? 사람하고 귀신..잠깐만.. 여러분들.. 오늘 이코리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신고 때리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여기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허블렛 가까이 있다! 허블렛 가까이 있다! 당신 나와! 당신.. 뭐야..? 당신.. 나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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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2%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이 없어요 2%밖에 죄송합니다 지금 비오니까 딱 기다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의 주작을 밝혀줄게 너의 주작을 밝혀줄게 그 방에 딱대기 하고 나 지금 들어간다 정확히 2분 뒤에 들어갈테니까 딱 기다려 알았어? 개새끼가.. clears.. Lehrer.. 나와 너 나와 뭐야.. 깜짝이야 뭐야? 1층에서.. 자, 꼬마야 꼬마가 웃었네 꼬마야, 꼬마야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꼬마야 잠깐만 꼬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가지 말고 있어 우리 얘기하자 자, 꼬마야 가지마 가지마 자, 잠깐만 가지마 자, 가지 말자 꼬마야 몇 살이야? 말하기 그래? 여기 누구랑 같이 있지? 자, 옆으로 조금만 나와 볼래? 나올 수 있겠어? 빛이 너무 쎄나? 빛이 너무 쎄나? 여기 어디 peek 있었어? 여기 언제 있어요? 어머 계획 꼬마야 미안하다 꼬마야 미안해 꼬마야 그만하고 얘기하자 이제 너는 이제 이거 못 타 나는 결계를 쳐서 못 타 이 망자한테 덴베를 좋아지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게 여기까지 알았지? 덴베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혹시 누구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꼬마랑 같이 있는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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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이신거 같은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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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남성분도 같이 계신데 지금? 남성분 남성분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돌아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돌아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왜? 1년? 잠깐만 방금 뭐라.. 혹시.. 아직 안가셨죠?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꼬마가.. 아까쯤 제가 장난을 좀.. 죄송합니다 치워.. 예? 예? 춥다 그런게 아니라.. 뭐 치워달라고 그런거 같은데? 이거 치워드리.. 이거요? 지금.. 혹시 이 앞에 삐려놓은거.. 이거 말씀하십니까? 담배요? 잠깐만요 두 가지 것도 먹고있냐.. 혹시.. 사장님.. 이제 금방 나갈건데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때부터 계속.. 장난.. 이렇게.. 계속 좀 내쳐주려고 하신거 같은데 그.. 꼬마랑 사장님께서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신거죠? 다른 분이 여기 또 있는건 아니죠? 가라구요? 가.. 가라구요? 가라구요? 꺼지.. 아.. 예.. 나가라구.. 꺼지겠습니다.. 예.. 꺼지겠습니다.. 예.. 꺼지겠다.. 꺼집니다.. 오늘 진짜.. 또치아 마이콜 방송 어떻게 보면 손에 꼽을 정도로 뭔가 의사소통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진 방송이 아니었나 나름대로 뭔가 간만에 소.. 좀.. 소통이었다 오늘 현상도 현상이고 대화도 교통사고 일가족 그러니까 좀 셌구나 그러니까 좀 셌어 비쏠.. 이팅..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늘 현상도 앞독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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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오 오 오 오 오 오